내 표정이 상해 발수가 젖어져 친구들이 다 걱정해 Oh 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어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요 아직도 조절이 안 돼 나 가끔 노을지 좀 말래 왜 자꾸 불어나는 건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 you who 너를 노래해 you who 입술이 달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baby I can't all I can't all I love you 나 미친 대신 너로 아 기타 요즘 말해 다가 말해 요즘 말해 아 기타 요즘 말해 내가 말해 요즘 요즘 말해 네은 현대 넌 여기 기대도 돼 you.. 너의 아픔으로 다 파보네 Let's go You don't mind run 이 책임져 표정 Can't break it no more 그어 올렸어 두 길을 걸음쯤에서 기다려 이제 나도 한번 불러보실 Baby you are mine and dad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 you do 너를 노래해 you do 입술이 많아도 할 말을 해야겠어 Baby you are mine and dad 너를 노래해 you do 너를 노래해 you do Baby you are mine and dad 요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요즘 말이야 아기다 요즘 말이야 마지막 내가 말이야 요즘 요즘 말이야 사랑해요 PDS!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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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서 와우 DBS 고소사 감사합니다 고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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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와우 여러분 6개월간 피크타임 너무너무 고생해 준 우리 다른 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른 팀들 저희가 한 팀 한 팀 호명하며 여러분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얘들아 준비됐니? 네 탑6 준비됐어? 네 좋았어 갑시다 조금만 뒤로 갈까요 우리 잠깐만 준비 안됐어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 탑6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서울 콘서트가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오늘 따끈따끈한 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 음 저희 부산 콘서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공지였는 말하고 싶어도 바로 보상 콘서트가 6월 중에 피크타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스 여러분 부산으로 오실oz 지방에서 꼭 여러분들 지방에서 이제 저희들 보러 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셔서 한 번 더 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부산권 또 되면은 다음 콘서트 다음 콘서트 해서 계속 콘서트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소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라이브의 몬스타 몬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